4.15 총선 미연의 혁명을 완수하라 4.15 총선 미연의 혁명을 완수하라 그거지만 그 앞에 이걸 붙였습니다 이렇게 밀어줘도 못하면 니들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밀어준 거죠 정말 많이 밀어줬는데 마냥 예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잘 해주셨지만 그것 빼고 더불어민주당만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점수를 딴 게 뭐가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컸었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초창계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은 국정 전체를 책임지는 거고 국회는 당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이 3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검찰개혁한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하다가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정치 선거법 개정은 이런 위성 정당판을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아주 주물로 터뜨려서 아주 엉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이 정치적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대통령 지지율 1%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마냥 시간만 보내고 그랬었는데 정말 아쉽죠 그 좋은 기회를 다 보내고 이번 총선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야당보 미래통합당이 못해도 너무 못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 이거 불리하게 적용할 때 같은데 생각밖에 우리가 대처를 대한민국이 대처를 잘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코로나 정부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하고 발목 잡는 걸로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압승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국민이 몰아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아마 하늘이 있는 대통령일지도 모르겠어요 2012년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 운이 정말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아마 5년 단임제가 실시된 다음에 유일하게 레인덕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에 의회가 발목을 잡지 않고 밀어주고 있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우리 이낙연 후보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단단한 개인적인 지지층이 있죠 미통당 쪽에서는 대깨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대가지가 깨져도 문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난 맞아 내가 대깨문이야 그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대응 너무너무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리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제 하려는 거고요 우리의 4.15 총선이라는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4.15 총선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촛불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촛불 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마땅히 새 국회를 만들었어야죠 새 국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국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사실은 역대에서 보면요 4.19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6월 항쟁 때도 그랬죠 이런 큰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면 국회 사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번 탄핵 때 왜 못 만들었습니까 탄핵이라는 게 국회에서 이루어진 절차였기 때문에 국회가 우리가 주역이야 그런 바람에 저 자유한국당이 이름 밖으로 미래통합당으로 해갖고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국회를 사로 구성했어야 하는데 국회 사로 구성했으면 박근혜 탄핵 직후에 국회 사로 구성했으면 지금 180석이 아니죠 아마 한 자유한국당 그쪽은 한 40, 50석 대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뒤집어졌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뒤늦게 3년 끌려다닌 거 아닙니까 발목 잡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발목 잡혀서 제대로 뛰지 못하다가 그 족쇄가 풀린 겁니다 이제 잘 뛰어야 합니다 과연 뛸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16년도 총선에 당시에 엄청난 이변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촛불의 민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의 민심을 금이 국회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거래의 민심과 의회의 의회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었죠 거래의 민심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었고 천세가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야 거래에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더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제가 선거 특집을 하려고 하다가 15번을 하려고 하다가 15번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여의도의 제도 민주주의의 갭이 이렇게 심한가 하는데 이번 총선은 뭐예요 그 갭을 상당히 메꿔준 겁니다 2016년 17년 광화문 거지를 모였었던 그 촛불의 민심이 상당히 많이 그때는 4대 2였어요 8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는 안 되죠 66% 그러나 3분의 2 가까이 3분의 2 3분의 2면 200석이죠 3분의 2는 아니고 60% 5분의 3만 사실은 5분의 4여야 하는데 촛불 민심대로라면 5분의 4여야 하는데 5분의 3만큼 우리가 국회를 점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개혁 과제가 올스톱 됐는데 이제는 이 개혁을 제대로 실수해야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권 3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들 너무나 답답해하고 속도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운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잘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은 게 바로 북미 관계죠 우리가 한반도의 안과 밖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변역 안과 밖에서 변역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이 사진 여러 번 강의 때 제가 썼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서 한반도에는 우리 안에서 수고 세력을 물리치는 탄핵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탄핵을 했고 2018년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대운이 끼는 게 아닌가 했는데 2년 동안 주춤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주춤했다가 이번에 좀 많이 풀린 거죠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줄탁 동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변역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과 밖에서 안에서는 촛불 그리고 한반도 밖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베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베가 치고 들어왔고 또 뭐가 터졌습니까 아베가 치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해서 총선을 잘 치러서 우리가 토착외구라고 지목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매일 있을 겁니다 저 TK 지역에 가면 그렇지만 수도권이나 뭐 그런 데에서 암약하던 토착외구들은 거의 토벌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저 옛날 그 우리 태조 이성계가 황산대첩하고 하던 그런 식으로 이 외구들 토착외구들 많이 토벌이 됐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총선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 사진이 나왔는데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 이런 사람은 참 엉뚱한 데 가서 줄 서 있죠 자 그리고 아베가 바깥에서 치고 들어왔고 우리 안에서 위기가 발생한 게 바로 이 조국 장관 사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청년들의 분노가 컸어요 청년들 여러 갈래였습니다만 사실 진보적인 청년들 속에서도 분노가 컸었습니다 우리 그 뭐 이 강연 아시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떳떳하게 불의 맛을 살 수 있는 설렁 역사를 만들어보자 이 호소를 했던 게 거의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약속이에요 돈 없고 빽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손해보지 않는 나라 운이 나빠서 일시 실수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 아버지 만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보장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노무현이처럼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나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열광했었잖아요 못 사는 것도 서글픈데 학벌까지 대물림도 되겠습니까 권력과 재산 사회적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 만들어 보자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광했었죠 조국 장관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가로 삶을 결정해버리는 사회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 물론 그 딸의 추천서 문제를 갖고 표창장 문제를 갖고 검찰이 수십 명이 동원이 돼서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는 정말로 검찰개혁의 공분을 사서 마찬 거지만 과연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제기됐었던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펀드에 그렇게 한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정당한 것이었는지 등등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국 장관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검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몹시 붕괴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붕괴했고 여기서도 정치검찰 70년 사 유튜브 3부작을 만들어서 방영도 하고 그랬었고 서초동에도 모였고 저도 여의도 집회 때 나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도 조금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서초동에 100만이 모이니까 광화문에 조금 더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총선 특집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거 서초동 100만 광화문 10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 100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내년 4월에 총선에 누가 천만을 갖다 붙이느냐가 이건 작은 뭐랄까요 눈사람 만들 때 눈씨라고나 할까요 처음 굴리기 시작하는 작은 눈덩이다 이게 커져서 천만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데 이번에 누가 붙었습니까 민주당 쪽이 붙은 거죠 서초동 촛불이 잘 굴러가서 이번 선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서초동 촛불 광화문 촛불만 갖고는 승패를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참 엄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formaç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